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감성적인 음악을 보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감수성도 있잖아요 감수성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볼 것과 과연 뭐냐 뭐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바로 보겠습니다 고 이건 그래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쳤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너의 마음속으로 다그닥 다그닥 달려가고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님? 네 갑자기 모래를 관심의 표현인가?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우와 너무 멋있던데 이거 시프 같아요 그렇죠 어 뭐지? 아 그 무용 하시는 분들 이거 핸대무용 같이 이렇게 우와 소영돌이 우와 소영돌이 와 와 으응 이런데 저런 한가운데 저런 멋있는 와 멋있어 암석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근데 여기는 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좀 척박한 환경 응 그렇지만 너무 멋있어 바로 물이 나와버리고 그래버리네요 와 물속도 이렇게 멋있다고 우와 와 되게 신비롭다 신기해 진짜 다큐멘터리 보는 거 같아요 다큐멘터리 보는 거 같아요 우와 헉 왜 또 이런 연출을 했지 우와 와 다른 곳이네요 약간 수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네요 와 미쳤다 공룡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숲속 네 오 달듯 말듯 다 부렸다잉 달려라 와 너무 멋있다 여자분의 이 보이스가 약간 낮잠을 부르는 몸이 따른하게 지는 약간 실크 같은 이 목소리를 들으면서 뭔가를 덮고 누워있으면 엄청 바람을 맞으면서 행복하고 달콤한 꿈을 꿀 것 같은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상해버렸습니다 상상해버렸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요즘 제가 불면증이 좀 있어서 좀 늦게 자거든요 근데 이거 들으면서 눈 딱 감고 있으면 콕 쓸 것 같아요 푹 짜죠 개운하게 개운하게 그리고 왜 이런 멋있는 로케이션이 안 나왔나 하다가 역시 이번 뮤직비디오 딱 보고 느꼈습니다 역시나 최고다 최고다 로케이션을 어떻게 잡았나 광활한 모래사장과 저는 또 물속에 있는 멋있는 오 너무 짱이야 아 그리고 그 연출 딱 남자분이 물속에서 그 연자분이 처음 딱 잡고 있고 촤악 멀어지는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안녕